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하는 지갑도 어? 뭐한거야? 어? 왜그래? 어? 왜 켰냐니까? 어? 누가 찰칵찰칵거리고 엄청 돌아다니 왜그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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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호성 왜 켠거냐니까 이거 어? 물리카메라 용수야 집에 가자 집에 고고시 고고시 좀 찍고 보자 뭐야 이거 근데 왜 켠거야 끄면 되지 안녕 끄면 돼? 응 어디서 끄는게? 엑스 생기겠지? 아 아 무거워 아 하나 하나 자 찍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몇 명이죠? 제가 지금 이 만 사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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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명 아 이십 이십 오만명이에요 이십 오만명이 보고있어 이십 오만명이 보고있고 하트는 칠 백만개 오십 오십 제가 키우는 강아지 두 마리에요 한마리는 평소에도 개고 한마리는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지금 개가 됐어요 참 꼴배기 싫죠? 저도 힘들답니다 저건 뭐야? 응? 아 넌 댓글수인가 보구나 그 양은 무시한테 더 좋은 냄새가 나 세훈이한테는 이기게 냄새야 무시한테 나는 냄새가 그냥 아닌거 같은데 무시 아닌거 지금 삼십만명이 됐습니다 백만명 되면 시작할게요 하트 천만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돼? 목말라? 물주? 물주? 딱 말해 물주? 좋겠다 강아지가 말잘들어서 물주? 나도 말잘드는 강아지 있었으면 좋겠다 가자 와 근데 진짜 빨리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가지? 와 부산스러워 어디서 다 소식을 접하시고 들어오시는거죠? 컵이 없어요 시험공부 하다가 급하게 들어갔대요 시험공부 하.. 시험.. 시험공부 하시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시험공부 하셔야죠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시험공부 하시는 분 나가주세요 아니 너무 멀어서 잘 안보여요 네? 시험공부 하시는 분 나가주세요 시험공부 하시는 분 나가주세요 이제 학원 가신대요 학원 가시는 분 얼른 나가주세요 시험공부 하시는 분 I missing you so 종강했는데 있어도 되냐? 종강하신 분도 나가주세요 알바하는데 보고 있어요 아 다 얘기할거에요 사장님한테 나가주세요 시험공부 때려치웠는데 봐도 되냐고 하십니다 그건 괜찮죠 응 누구 자꾸 차카찰카찰카수깍 걷네 일로 오고싶어요 일로 오고싶어요 여왕아 아픈데 보고 계시대요 아픈 분 계셔주세요 1등 했는데 봐도 되는거니 1등 했대요 시험이요? 네 어? 안돼요 제가 1등을 못해봤기 때문에 부러워서 안돼요 깜짝이야 이 녀석 뭐지 남자 아니야? 맞아 루트 무시 지금 물 마시고 있어 알았어 자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왜 이거를 켰죠? 브이앱을? 야야야 커피만 임마 그거는 이거 빨았어 이거 왜 켠 거야? 빨리 꺼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이제 할 거 있잖아 빨리 꺼 할 거 뭐 있어? 너? 운동해야 되는데 야 야 근데 이거 숫자 올라가는 건 왜 CG야? 응 CG 지목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야 멈췄어 갑자기 너가 얘기하니까 멈췄잖아 아 다시 올라가 어 내가 때리니까 올라가는데 어 내가 때리니까 올라가는데 어 깜짝이야 무시어 무시어 7월 13일이 기다려집니다 멕시코에 와달래요 지금 어디니요 세훈씨 비밀 피부가 좋다 하얗네 사실 딱히 이미 없어요 그냥 켠 거예요 킨 거예요 킨 거예요 하얀아 내일 시험이 있어서 응원해달래요 응 얼른 이거 브이 앱 끄고 나가서 시험 공부하세요 응원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제 52만 명이 됐어요 와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땐 3번을 추천합니다 이 시험은 말이에요 질문에 답이 다 나와있어요 질문은 잘 읽어보세요 응 학교가 공부 많이 했는데 응 공부를 많이 했나봐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초등학생 때 도덕 시간이었을 거예요 뭐 뭐 정확히 질문이 잘 기억나는데 뭐 소방차가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막고 있는다 뭐 2번 같이 쫓아간다 3번 양보한다 뭐 4번 5번 하여튼 5번까지 있었어요 다른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질문에 나와있잖아요 소방차가 지나갈 때 옳은 행동은 뭐예요? 양보해야죠 그렇죠 다 나와있어요 질문에 응 알겠습니다 너무 빨리 켰어 내가 할 거 너무 빨리 켰어 여기에 우리 밖에 없는데 누가 이거 보여줘 이거 화면 보여줘 응? 화면 보여줘 아니야 홍이 얘기해 빨리 아 난 100만명 되면 시작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기다릴게요 지금 60만명 100만명 될 거 같아 근데 평소에 열면 얼마나 들어오지 아 아 아 아 아 나는 윈도 뭐야 으이씨 지켜보는 중이야 동생 기다리는 중이야 욕을 지켜보고 있어 이유 나를 지켜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긍정 popular 무슨 노래야 그게? 세훈이가 어제 꿈을 꿨대요 세훈아 꿈 얘기해줘 큰일 나 지금 이거 꿈 얘기했다가 진짜 큰일 나 성공한데? 뒤집힐 수도 있어 세기가 예 꿈 얘기했다가 성공한데? 어어어 뭐야 깜짝이야 아니 뭐 쓰는 걸 모르겠어 이 컴퓨터 아이고 뮤직 근데 오늘 너무 더웠어 응 응 덥더라고 여러분 물 많이 드세요 그리고 비타민 C도 많이 챙겨 드시더라고요 67만명이었습니다 67만명이었습니다 한글자막 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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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머리 없으셨는데 까먹었어 이건가? 뭐야? 왜이래 이거? 근데 이건 퀸머미터와서 틀어주면 안 해 아무거나? 왜 화를 내냐? 나 원래 말투가 이래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거 뭐야 형 걸로 연결을 못해 이거? 나 갤럭시 와 야 이거 75만원 이거 뭐 멍추지가 않네 역시 세미가 있으니까 나 이건가 나 이 한 번 봐 뭐 했지? 뭐 했지 이거? 네 이게 이거 이럴때 네네네 이거 한 번 가자. 오랜만에 제대로 한 번 가자. 나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줘. 오늘 나 춤추고 싶어. 그래? 됐어. 나 이거 틀어줘. 춤추고 싶어? 응. 겁나 무서워. 이거 뭐 변... 어떻게 해볼까? 원샷. 뭐야? 몇 명이야? 10, 80만. 오늘 TMI는 저는 아까 낮에 아빠랑 평양냉면을 먹었어요. 우와. 나 평양냉면 못 먹는데. 제육이다. 예스. 근데 반을 남겼죠. 아빤 다 먹고. 여보세요? 네 몸에서 나는 소리 좋다. 안 돼? 내 핸드폰으로 안 돼. 내 핸드폰에 재밌는 노래 많은데. 굳이 이걸로 안 틀어도 되잖아. 다른 걸 들어볼까요? 다른 걸 들어볼까요? 뭐야, 이거 이 컴퓨터 재미없어 이제 18만 명 남았네요? 100만 명까지 살인 미트 쇼파? 라고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무슨 쇼파? 모르겠어, 살이 미트 살이? 밑에 쇼파가 있다고? 10.. 16만 남았어요 저번 주에 공개된 스케줄 포스터에 실린 스페셜 프레젠트가 이겁니다 느낌표 3개 뭐야, 지금 뭐 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래요 누가? 그냥 한 건데? 이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실망하셨죠? 돼지국밥 먹어야지 배고프다 형 냉면 몇 시에 먹었어? 3 근데 V LIVE 너무 오랜만에 한다 응 아 공연하고 싶다 공연 공연 한번 해주세요 지금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노래 그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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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거 틀어드려요? 응 뭐 틀어드릴까요? 뭐 하나 틀어줘봐요 그냥 아무거나 틀어줘봐요 또한 어깨에 다가오는 노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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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여러분은 저의 목표로 너가 여기서 너가 여기서 그리고 또 뭐 멜론이 있어? 완전 맛있어 띄웨어 잊어 리듬을 다 탔어 아 이제는 내 ornament 어떻게 안 먹어? 프리스타일이었어? 아뇨 프리스타일이었어 오랜만에 해봤어 난 집에서 짜온 줄 알았어 아 너 놔두고 봐 밥 시켜줘 밥 시켜달래 여기 인터넷이 느리다 이제 8만명 남았어 7만명 또 람마 해주세요 뭐 노래하나 아무거나 해봐요 또 람마 해주세요 또 람마 해주세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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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는데 별로 안 들어서 좀 더 흥나는 거 아니지 아 이거 잘못 들었어 이런 노래가 최선인가요? 다행히 오셔도 까다로운 일을 하는데 아뇨 아뇨 화려했던 모든 게 날 유혹하듯 이어진 그곳만이 세상에 전보인 줄 만 알아서 거질러진 손 해답을 찾기 바빈 너 말락하는 내 입술 다행히 컴퓨터를 바꿀 때가 된 거 같아 누구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속 터져 속 터져 또 람마 해주세요 나 왜 이렇게 맹어 해주세요 나 왜 이렇게 맹어해 나 왜 이렇게 맹어해 가아 리이 다쳐있지 예예 두투를 달인 날 태어버린 러브 갖춰진 소리를 줄게 눈동작에 오기심대 이미 넌 빠져들었고 춤을 내가 알려줬어 춤을 많이 춰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켜 사실 내가 좀 이연을 다 먹었어 토벤이었으면 난 눈이 들려가지고 정말 줄잘 났을거야 자 드디어 백만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쳐주세요 무슈가 춤추니까 바로 백만명이 찍었죠 우리 무슈가 저리쌤 무슈 자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제 스페셜 프레젠트라고 이제 시간표에 써있었잖아요 저희가 특별한 프레젠트로 이렇게 브일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실망스럽나요? 어떠세요 무슈씨? 무슈씨 어떠세요? 한번 보자 무슈씨 어떠세요?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굿굿굿굿굿하고 있어요 굿굿굿굿굿굿굿굿굿 맛있어 그만 넣었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야 무슈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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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거면 그냥 나는 갈게 우리 원래 무슈가 라이브 할게요 무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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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켓 자켓 아 또 높아 잘했어 그만 기다려 일단 근데 지금 시간이 아직 일을 하고 계실 때네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무슈 앉아봐 앉아 그래서 앉아 아무튼 저희가 이제 뭘 해드리면 되죠? 야 저는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놀고 싶어서 한건데 자주 노시잖아요 누구랑요? 여러분들과 잘 안 놀는데요? 그래요? 또는 뭐하고 노실건데요? 이거 망한거 같애 망했어 망했어 형 지금이라도 이거 네이버 친구한테 얘기해서 그냥 다 편집해달라고 그러고 없으자 생방송 이거 지금 보신 분들 다 그 어른 척 해달라고 좀 양해 부탁드리자 그냥 왜 뿅 하고 다시 시작했냐? 뭐야 근데 형 뭐야? 형 뭐야? 저 퇴사 이거 한 명 심하셨어 총대 총대를 한 명 심하셨어? 총대를 한 명 심하셨어? 저희때면 더 망했어 총대 한 명 외고 이걸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그냥 올라가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자 하나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 노래 좋은데? 뭐야? 몰라 여기 있던 노래 여기까지 밖에 없대 노래가 진짜? 이거 뭐야? 이건 뭐지? 이거 좋다 이거 누구 노트북이야? 이거 끝나네 이거 나는 이게 이게 그 모르겠다 어디야 어디야 이거 잠깐 뭐야 이거 무슨 말이지? 뭐야 이 노래는 다 아실 수도 있어 아 맞다 이 노래는 다 알고 있더라고 아 맞다 어떻게 알고 있지? 가사까지 다 알고 있어 신기하네 유출됐나 이건 안 되겠다 뭔데? 가야지 뒤에 한 번 틀어주래? 뒷부분 잠시만요 잠시만요 가사 춤 되게 잘 춘다 프리스타일에 그게 있네 세훈아 이거 보고 이거 댓글 읽었으면 부의해주라 이래서 도말롬 뿌리셨죠? 도말롬 뿌리셨죠? 메이? 네 비밀인데 도말롬 뿌리셨는데 도말롬 뿌리셨는데 그래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노래인데 어떤거요? 이 노래가 이제 저희의 타이틀곡을 공개해 드릴께요 아이고 그 날이 날 말로는 데 널 어떻게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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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베이베 난 모르겠지만 널 모르겠지만 자꾸는 날까지 그 말 어찌 떠나려고 해도 갈 것 같은 일몰로 난 놀아 보면 그렇게 해달라 누구지? 좋아요 와 와 귀엽지 않아 와 아 진짜 귀엽다 와 와 와 와 와 이건 모르는가 아 이거 이거구나 와 와 와 와 와 기억 안 나 대박 뭐야 어? 댓글 백망대 놓은거야? 와 들어왔다 뭐야 저희 신곡 들려드릴게요 이거 들려드려도 되지? 새로운 신곡? 어쩔 수 없어 이젠 들려줘야 돼 이젠 들려줘야 돼 어쩔 수 없어 루슈가 말려도 안 돼 찍혔으니까 큰 거 한 방은 있어야 되잖아 지금 타이밍 됐어 20분 남았어 뭐야 저거 안무 있잖아 진짜 잘 안 돼 이제 진짜 잘 안 돼 진짜 잘 안 돼 진짜 잘 안 돼 주인공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추천곡 받을게요 여러분 네 신청곡 캔디 가 캔디 가 캔디 바로 가 캔디 바로 가 캔디 바로 가 캔디 바로 가 캔디 가 가야 돼 가 바로 가 캔디 너무 좋아 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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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받을게요 힘들어 없나요? 아 그... LIT 레이언꺼? 한번 하시죠 좋더라구 뮤비가 대박이야 짱이 스윙 갑니다 커버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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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스피커펀 스피커펀 여기요 보고 계십니까? 네 네? 네? 아니 우슈 홍보요 커버하려고 오늘 이렇게 한건데 아니 뭐하든 커버댄스 지금 대회 나오고 있어요? 예예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 춤 좀 그만 추고 홍보좀 해 어떻게 보고 있냐 진짜 할 짓 없나봐 진짜 할 짓 없나봐 오늘 보는 거 아니야 형을 보는 거 아니야 루프 루프 뭐로 봤어? 어떻게 봤어? 어디야? 어디야? 이리 와 같이 해 어? 커버댄스 하자 한 시간만 더 하자 재민이 오랜만에 왔다 땀나 지금 나 힘들어 와 나 땀나 아니 노래방 갔어 와 빨리 와 루프처럼 한마디 해 루프처럼 빨리 와 루프처럼 한마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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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좀 해 한 마디 해주세요 노래 들어보셨으니까 한 마디 해주세요 파이팅 노래곡 다 나왔나? 곡이 나왔냐고? 제목? 어 제목 다 나왔어 시복부 갈거지? 시복부 가야지 알겠지 근데 그중에 8억뷰는 네가 봐야돼 너 할지도 없잖아 잠깐만 네 선생님은 수시랑 다 밀어가지고 해가지고 오 역시 클래스가 달라요 무시 뭐 할거에요? 무시 뭐 할거에요 무시 한마디 해 무시 뭐 할거에요 무시 한마디 해 무시 뭐 할거에요 무시 한마디 해 아니 지금 그 맞추고 공부 좀 해봐요 알겠어요 네 네 네 지켜봐주세요 네 무시 지켜봐주세요 끽 끽 끽 끽 끽 끽 자 이제 무슨 노래 커버할래? 혹시 내려갈래? 여기 있을래 내려갈래? 이거 신청곡 받을게요 그럼 아 근데 홍보 한번만 하자 응? 홍보 한번만 하자 아 안돼요 여기 홍보하나봐 아 홍보하네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 네 아직 안들어봤거든 한번 들어볼게 진짜 너무하다 왜 이리와 기회를 좋아해 진짜 너무하다 미술에 가려진 눈빛에 소싹임 I be yours I be yours I be yours 무심한 관심만큼 아픈게 있을까 흑백같은 시간 한지 없던 모른지 너를 헤매듯이 기다려온 느낌 전라빈 틈없이 너로 위해진 꿈에서 흑백같은 시간 더 어둠에 갇힌 것처럼 두 눈을 감고서 흑백한 관점일치에 나는 너를 잃어봐 흑백한 관점일치에 손이 멎을 것 같은 이 발끝에 넌 번 사랑이 염찬된 그 순간 차가운 흑이 가득 가난 저 심장이 말핀 듯에 끝없는 눈물 삼킨 듯이 노래 쓰지 마 안다 음악 어때요? 좋죠? 좋아요 그럼 나 한 번 할래 그래 이건 끝까지 들을 거야 이거는 하지마 강의하지마 나 화장실 갔다 왔겠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곡이 있는데 들을까스 들어본 거 같은데? 만날 때마다 늘 바쁜 척 해 한 번 봐도 설정인데 왜 그래? 그냥 한 마디 할 걸 그랬네 보다 많아 먼지 다 뻔한데 내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새 있어 들리다 보면 네 시선이 박힌 내 너의 best friend, telephone best friend, telephone best friend, telephone 정말 중하고 말이 안 한 듯해 먹고 버리면 내게 말을 벗네 반대로 넌 하루 종일 바쁜 척 해 좋아, can I say anything 못해 듣는 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say some 뜬게 남은 이 시선이 박힌 내 너의 telephone, telephone telephone, telephone 조마조마 정성 또 이모티콘 투척 딴자 없어 꿈꿔 절대 변함없는 내 차별 너 만날 때 전화기만 보는데 아프 척 하며 답장 묻는데 자꾸 왜 그런 척 왜 그런 척 해 왜 그런 척 해 왜 그런 척 왜 그런 척 솔직한 척은 안 되는 건가 혹시 모든 기다리는 부재중의 몹시 기다리는 게 익숙해서 조금씩 짜증나는 것 같아 emergency 많이 안 바쁜 거면서 아는 데는 모르는 척 못 본 척 나도 척하게 돼도 안 사랑하는 척 난 이미 내게 충돌 난 telephone에 중독 전화 안 받을 때 충전할 때 문자 늦을게 또 운전 때문에 부도리 프로 랩파토리 텔레폰을 질투하는 스토리 보조 배터리보다 뜨거워 질리 일도 없지 미지근한 우리 공도 좀 올리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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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모티콘 투척 I like it 답장 없어 Focal 절대 말 안 없는 내 절벽 No 만날 땐 전화기만 보는데 아픈 척하며 답장했는데 자꾸 왜 그런 척 왜 그런 척 해 왜 그런 척 I hate your telephone 너는 Edit 사랑 아니 지금 harmonizing 유튜브 종 스케팅 αι It's the 떙지 Let's take one 동시에 기다리는 중이야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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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어려워 사랑해 굴이 지고 싶어 사랑해 어려어려워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노래를 근데 이렇게 다 들려줄 거면 그냥 공개해버리자 미리 아 생각 중요하니까 그래? 근데 이게 바로 아 반응이 나쁘지가 않네 내 생각 중에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음원으로 빨리 풀까 그냥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야 그래? 응 여러분 여기 무슈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무슈야 무슈 아 지금 승완이 형 때문에 이런 거 아니 안 해 아무튼 하여튼 그냥 이거 지금 아 그럼 그 음원 사이트들이랑 한번 전화를 빨리 드려봐 내가 빨리 전화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우리 ANR팀이랑 아 그때 알죠? 퍼블리싱팀이랑 다 전화 한번 해봐 일로 와 일로 와 네 여러분들은 좋아요? 제가 한번 이거 연락은 해볼 테니까 어 여보세요? 어우 무거워 아 예예 사장님 음 예? 너 치킨집 사장님 전화 드렸어 아 그 VB에서 그냥 공개해버렸어요 그냥 저도 어쩔 바가 없더라고요 네 아 그렇게 막 혼내지 마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거 같아서 그냥 공개하는 게 어떨까 그냥 지금 빨리 이게 음원해서 들을 수 있게 우리 할 수 있나요 이거? 안 된다고요? 어 안 된다고요? 나가라고요? 나가라고요? 어 나가라고요? 아 앉아 아 상담이 없을까요? 손 이쪽 손 잘했어 잘했어 코 아 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거 6분 남았건 6시 맞춰서 그냥 딱 그냥 음원 내주시는 걸로 딱 정리해주세요 그냥 네 예? 야 나 상품으로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욕을 많이 하시더라구 형 나 어 어 아니 지금 뭐 방송하면서 그냥 한 번 튼거지 아니 아니 신경쓰지마 뭐라고? 왜 욕을 해 그래도 그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해결된거잖아 왜 지금 와서 그 얘기하는거야 뭐라고? 이자가 있다고? 너 이자 안 갚았어 아직도 나한테도 얘기하더라 얼마 전에 20년 전 일을 지금 꺼내면 어떻게 해 그럼 우리 놀이터에서 다 해결된거잖아 다시는 통화해만 왜 안 된대 어? 안 될 것 같아 근데 돈을 좀 빌렸거든 그래? 응 그럼 어떡하지? 그만해 그냥 우리 회사 말고 그냥 우리가 바로 그냥 그 SNS 올려볼까? 그냥 사이트에다가 얘기를 해 회장님한테 아 그래 그래 받으실려나? 그럼 전화해 아 예 박 회장님 어 전화가 왔군요 여보세요? 예예 박 회장입니다 그 우리 바로 지금 6시에 그 올릴 수 있을까 해서 그 저희도 이제 아래 이제 그 간부들이랑 회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회장님이 되면 바로 있는거 하나 올리라고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회장은 회장인데 전교회장이라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끊었네 야 전교회장한테 전화하면 어떡해 아 미안 미안 현빌 전화했어 아 아니 근데 오늘은 아니고 내일? 내일쯤이면 좀 얘기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내일? 어 어차피 다 들려줬는데 흠 아 어떡하죠 여러분 오늘 듣고 싶다 그러면 그 단체방을 척으로 이 노래의 제목은 척이에요 척으로 도배를 해주세요 척 이 노래 듣고 싶다 오늘 듣고 싶다 그러면 적으로 도배를 해주십시오 야 무시야 우리도 카메라 형 찍고 있는데 너 다 가리면 안 되지 무시 안 해봐서 많이 응 자 무시 앉아 무시 앉아 앉아 무시 손 무시 저 손 자 이번 양손 그럼 여러분들이 약속대로 척을 너무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냥 오늘 올릴게요 그냥 아 모르겠어 그냥 아 진짜 그냥 올리려고 할거에요 저 응 정말 파워가 있다 정말 척 그냥 오늘 올려주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올리라는 대로 올리세요 형 야 나한테 카톡을 보면 어떡해 그냥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올리세요 척 지금 바로 우먼 사이트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거 아니지 그렇게 하세요 됐어 했어 했어 나 진짜 했어 자 여러분 2분 남았거든요 아니지 나 진짜 했어 1분 남았다 세훈이가 진짜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올라갈 거고 없는 사람이라면 나 진짜 했어 1분 남았다 자 안 올라가면은 앉아 나 몰렸어 몰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빠이빠이 지금 여기에 200만명이 있거든요 아니야 이거 우리가 딱 나가야지 여기서 다 확인하려고 할 수 있으니까 200만명 그럼 그대로 한 번 거기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안 올라갈 수도 있어 아니 나 이따 가평에서 만나기로 했어 아 네 자 그러면은 안녕 모치도 안녕 모치도 안녕 모치도 안녕 뿅 고마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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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